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확률 진짜 완전 삽 그각이다 그각 그각 삽 그각 아니 이정도일수는 없어 이야 내가봤을때 확정해서 만지는것같은데 내가 소문을 진짜로 만드는것도 좋을것같아 소문을 진짜로 만든다 아 미역이 또 나왔네 헐 이제 하나 나왔네 아니면 내가 진짜 똥손인가 아니면 내가 진정한 똥손인가 이 손이 똥손인가 왼손으로 눌러볼게 자 왼손으로 눌러야 왼손으로 자 왼손띠 앙 왼손띠 자 왼손으로 눌렀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헅 오오오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앙체마퀴 야 시현이에게 앙체마퀴를 선물했다 이게 오른손 똥손에서 왼손으로 갈아타니까 바로 왼손이 황금손으로 등극하지 야 우리 시현이에게 형이 앙체마퀴를 선물했다 내 비록 오른손은 똥손이지만 왼손은 황금손이요 앞으로 로저는 왼손으로 뽑겠어 오케? 와아 앞으로 로저는 왼손으로 뽑겠어 레프트 핸드 오케? 레프트 핸드 이즈 골드 핸드 와 대박이다 이야 우리 랑쿠니는 팍 진짜 막 진짜 짜릿한 순간을 진짜 목격했네 이야 야 놀랍다 그지? 와 시원이를 위해서 이 고인물 시원이를 위해서 하비 채널의 고인물 시원이를 위해 내가 앙치마킬을 해냈다 와 진짜 놀랍다 이야 이야 우리 시원이 형이 이제 앙치마킬 뽑아졌네 와 자 요거 한정소환거 20번 쓰기 전에 앙치마킬 좀 올리고 올게요 갓비 채널 나왔다 갓비채널 와 자 한정소환 갑니다 간다 한정소환 렛츠고 이러고서 메탈라이트 뽑아주지 너 시원이 진짜 넌 절해야된다 진짜 자 아 오른손으로 눌렀어 근데 아이씨 왼손으로 눌렀어야 되는데 아이씨 아아 반항하는 놈은 반드시 없애는게 우리의 규칙이지 누구의 규칙이냐 아 아마드고릴라 극현띠 자 오른손으로 눌러서 똥이 나왔고 왼손으로 나와서 이제 왼손으로 눌러서 금이 나온다 봐봐 자 레프트핸드 렛츠고 자 왼손으로 눌러서 왼손으로 자 남아라 깡통 앙 깡통띠 자 왼손 아이씨 뭐 두개가 나오네 그래도 이럴때 선수를 쳐야해 황금볼이 원없이 나오는구만 자 황금볼이 원없이 나와요 또 하나가 나와요 방해하지마 아마드고릴라 이 정도면 내가 봤을때 그래도 평타는 쳤다 앙치막히 나왔으면 평타친거야 자 강자소환을 라스트 라스트 원 자 왼손으로 클릭만 합니다 클릭만 자 이따마 황파치 아씨 안나올거 같긴 했었는데 나만이나 나와라 우리힘을 합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이게 천공왕 아니냐 오늘의 힘식 이제 최종의 스테로이드 최종의 스테로이드 최종의 스테로이드 최종의 스테로이드 일단은 1반으로 다 태우고 간다 사이탐험 완파지 역시 안나오죠 알깍이 바둑알처럼 떨어지네 다시 자 물론 나오지 않을거야 큰 기대감이 없다고 큰 기대감이 없어 큰 기대감이 그냥 하는거야 이거봐 큰 기대감이 없다니까 큰 기대감이 없어 큰 기대감이 근데 이러다가 내전에 갑자기 지저왕 나왔었는데 아 개구리 남자 자 권혁수님 안녕하세요 고스트타운의 괴물이라니 흥미진진하잖아 다시마 인피니티 아 자 이제 여기서 10보 갑니다 레츠고 과연 사이탐험 완파지 아 근데 나왔으면 좋겠다 아씨 뭐 나올까 진짜 궁금한데 약간 소문을 진짜로 만드는건 좋을것같아 아 다시 ih 계속 나오네 아 지저왕이네 으 내가 오늘 지저왕 나올것같다고 그랬지 아 지저왕이 나와버리네 아 오늘 지저왕이 왠지 나올 것 같았는데 지저왕이 나왔는데 아 뭐 아토믹 사무라이 이런 게 좀 나와야 이게 좀 재밌지 나 원래 지저왕도 심지어 있었어 이거 아 지저왕 지저왕 확 지져버려